1. I lost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2. Invisible crisis 보이지 않는 위기 3. Joylight 난폭운전을 하다 2번 보고하겠습니다. 앞에 I는 적도 쌉니다. 그리고 3번은 약간 어렵습니다. 5번 보고하겠습니다. 앞에 MIS는 반대뜻의 적도사입니다. 그리고 6번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7. Altitude 고도 8.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그것이 무슨 차이를 만듭니까? 그것이 무슨 차이를 만드나요? 9. Touchdown 8번은 영어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0. Don't go anywhere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Don't go anywhere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11. Obsess 강박감염을 가지다 Obsess 집착하다 강박감을 가지다 12. Getting in the weeds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10번은 영어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보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In the weeds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13. How do you see this?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How do you see this?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4. Colonize 식민지로 만들다 Colonize 식민지로 만들다 15. Object 반대하다 Object 반대하다 13번은 영어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I, Z로 끝나면 동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15번 자, Object 다이언데요 동사할 때 Object 반대하라는 뜻입니다. Number 16 You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Number 17 Benefit 혜택 Benefit 혜택 Number 18 Publish 발행하다 Publish 발행하다 Number 19 Transparent 투명한 Transparent 투명한 Number 20 I didn't spread misleading information 호도하는 정보를 내가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I didn't spread misleading information 호도하는 정보를 내가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20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Am I is 반대입니다. Misleading 잘못 이끄는 호도하는 뜻입니다. Number 21 Temporally Temporally 일시적으로 Temporally 일시적으로 Number 22 Suspend 중단하다 Suspend 중단하다 Number 23 Quick sinking rescue 빨리 생각하는 구제 방법 Quick sinking rescue 빨리 생각하는 구제 방법 Number 24 Land 착륙하다 Land 착륙하다 Number 25 We know what this is about 우리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We know what this is about 우리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24번 보고 계십니다. 자, 랜드가 동서일 때 착륙하다는 뜻입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몇 가지 어려운 단어 자, 관용적인 표현들 골고루 섞어 두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CNN 뉴스 청취하는 데 그리고 영어 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